여기 뭐야? 아버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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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발! 우웨이! 어? 잘 맞네. 어? 누가 오는데? 건우 형 어딨어? 저기 있지? 빨리 가! 누구야? 누구지? 타고 가. 뭐? 이대훈 선수랑 아들 예찬이네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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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빠누 편안하네. 안녕. 이름이 뭐야? 맞아요. 지난 기회를 만났었죠. 아이들이 우선 이대훈 선수를 만났을 때 너무나 좋아했고 예찬이랑도 너무 잘 놀아가지고.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서 활동을 잘 못했어요. 이 기회에 날씨도 많이 풀렸고 아이들이랑 재밌게 체력 단련 한번 해보려고요. 예찬아 잘 지냈어? 네. 네. 너무 멋있어. 왜 그래? 뭔데?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이렇게 친해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더 피곤해 보이세요. 저 고래 보다. 더 피곤해 보이세요. 저 고래 보다. 요즘에 누가를 열심히 하고 또 시즌도 계속 이제 시업이 많아가지고. 유가랑 축구랑. 아 힘들죠.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났는데. 같이 놀아야지 그래도. 나은이는. 나은이는 학교. 얘 차에 나은이 많이 찾았는데. 아 그래요? 네. 나은이 나은이 노래 불렀거든요.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괜찮아? 나은이 누나. 응. 오늘 누구 만나기야? 나은이 누나. 나은이 누나. 나은이 누나. 귀여워. 나은이 누나. 나은이 누나. 학교 갔어. 조금 이따 만나자. 야찬아 저기 거기 건우형 진우 뭐 하나. 지금 누나 오고 있어. 지금 걸어오고 있어. 플레이 풋볼. Do you wanna play? 풋볼? 풋볼. 풋볼? 응. 지금 건우가 챙기네. 예찬이. 풋볼. 어. 봐봐. 건우가 알려줘. 괜찮아. 건우형 하는 거 봐봐. 괜찮아. 건우형 하는 거 봐봐. We can do my ball. 봐봐. We can do my ball. 그렇지. 한 번 봐봐. 진우한테 줍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레츠고. 고. 자 목표는 진우. 내가 누구. 와 눈빛 봐. 다 대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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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lays.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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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찌롱. 삼촌, 네. 굴욕, 굴욕 다하기 싫어요. 잘라줄게. 삼촌, 잘라준다면서 우리 다 봤어요. 권우 형 하는 거 봐봐. 하나, 둘, 슛. 고기! 아, 마크 하는 거 봤지? 다 한다. 오, 그렇지. 바로 입단.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아이고, 웃겨. 어, 괜찮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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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번호. 멋진데? más. 넷. е